스페셜 명곡 한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브랜드 명곡 오마이스타 10집 1부 마지막 대결입니다. 유현상과 6중한 팬들과 2승으로 트로피를 가져갈지. 퍼포먼스 최강자, 현진 형과 나태주가 우승을 차지할지. 과연 어렵다? 네, 유현상 6중한 팬들 1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팀 받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축하의 박수 축하의 박수 축하의 박수 행복의 눈물이라는 걸 그동안 몰랐는데 오늘 무대 위에서 그걸 느껴서 스페셜 명곡 판정관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결과 발표!